아 누나 누나 아 그민아 누님 아씨 나 진짜 죽어 진짜 나와주세요 비켜 제발 아 나오라고 진짜 나와 아 시끄러 진짜 아 진짜 너 미쳐지네 진짜 아 좋아 잠 1만이라고 아씨 아 진짜 아유 큰일이다 큰일이야 변비 때문에 어떻게 해 야 니 엄마도 니들 가졌을 때 엄청 고생했어 아니 그것까지 닮냐 닮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이런 거야 다 아빠가 임신을 알아? 아이고 그래 넌 알아 좋겠다 힘들단 말이야 아니 그니까 채소 위주로 식이섬유를 좀 먹으란 말이야 아 너 어젯밤에도 야식 시켜 먹었지 막 치우려면 좀 제대로 치워놓던지 어차피 걸릴 거 갑자기 너무 땡겨서 갑자기 가 너무 자주잖아 달고 짜고 몸에 안 좋은 것만 그거 뭐냐 그 임신성 당뇨 그거 조심하라 그랬다며 아 있어봐 아빠가 샐러드 만들어줄게 아 싫어 고기면 돼 안 돼 차 좀 많이 먹어야 돼 민아야 민아야 나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아무거나 아 골라줘야지 뭐 입을까 그럼 저거 이거? 아 이거 색깔은 맘에 드는데 아 이 프린팅이 좀 이거 어 이거 아 이건 목이 살짝 늘어난 거 같지 않아? 아 이러면 입기 싫은데 벗고 가 벗고 아 저 홀딱 벗고 가 아버님 저 어떤 거 어머님 이거 저기 골라주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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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안 늘어났어 아 그래요? 네 입을게요 니가 고른 남자야 니가 책임져